한국의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헐리우스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팬들에게는 스페셜 임팩트입니다. 네, 자기 께에 스페셜 임팩트가 없고. 컴퓨터, 블루베크 월. 컴퓨터나 블루베크 월은 전혀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특별해진 겁니다. 그러다 봐 더 많은 팬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은 별로 이상이 없으시고요. 다친 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영역 쇼샹 꼬아. 여기 더 따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씨의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마지막 부분에 NG필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그게 재밌는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화 촬영을 하다가 제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걸 봤어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게 무슨 영화였죠? 장이사. 장관의 도불이 수상됩니다. 농형후대. 용형후대. 유구슬라비아. 유구슬라비아에서 다쳤었다고요. 그에서 수술한 적도 있었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였죠. 이게 가장 심한 상처였습니다. 다른 단, 단자, 단숨, 이 장소가 없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건 작은 사과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룡의 스턴트 장면을 함께 모아봤거든요. 함께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성룡의 스턴트 장면 화면 주시죠. 성룡의 스턴트 장면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제가 찍고, 보자, 본인은요. 비록 자신이 찍었지만 다시 보니까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알 수 없는데요. 특히 저 영화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어려우셨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힘들었었거든요. 모든 장면에서 다 상처를 입게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그림을 찍은 다음에는 굉장히 즐겁다고요. 네, 그만큼 보람을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홍본구를 찍을 때 뛰어내리시는 장면에서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캄머맨, 캄머맨. 아! 괜찮아요. 너는 어떻게 찍을까요? 그래서 찍으셨냐고 물어봐요, 오히려. 찍으셨냐고 물어봐요. 네, 오케이. 괜찮아요, 호스피도.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성냥에 저희가 무술을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 동작을 겨루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술 동작을 좀 보여주세요. 단체는 간단하게 동작입니다. 간단하게 동작은? 단체요? 한단은? 손 동작입니다. 제일 간단한 동작이 돼요. 이건, 이건, 제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아, 참. 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건 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간단합니다. 제일 쉽니다. 홍본구를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홍본구의 화면을 함께 봤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보시지요. 우리 가광호야. 아, 불쌍. 아,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해. 진짜 너무 위험해. 다행히 끝났습니다. 헐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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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보셨어요? 봤어요? 이 홍광고 영화가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대요. 헐리우드에서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는 성영씨가 홍콩을 넘어서 헐리우드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헐리우드 이후에 어떤 특별한 감상이요? 15년 전에는 자신이 헐리우드에 가기를 원했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오히려 자기를 찬된다고요. 아니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지금 제가 세상에서 헐리우드에 가기로 했고요. 헐리우드에 가기로 했고요. 세계나라, 특히 헐리우드의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성영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사람들이 안 찾아줘도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진출하셔서 그쪽에서 영화를 만드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은 없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헐리우드에 가기로 했고요. 옛날에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찍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은 홍콩에서 아시아권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필름을 원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급한 마음은 없고요. 계속 찍을 겁니다. 이제 그 새 영화 나이스 가이는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저희가 궁금한데요. 아, 그래서 나이스 가이는 아니거든요. 어, 예시야 소편. 예. 물론 많은 영화를 쓰긴 하지만 아시아권 영화긴 확실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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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아직도 액션, 코미디, 휴먼, dangerous stunts. 예. 많은 코미디나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쯤에서요. 우리 성령의 나이스 가이. 화면 잠깐 보면서 또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나이스 가이 화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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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나이스 바이는 헐리우드에서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냥 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느냐? 지금 헐리우드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스드 키튼입니다. 바스드 키튼, 그 시기의 무거 편의 시기입니다. 아마 흑백 영화의 그런 배우를 상상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죠? 한국 생산할 때 일정은? 내일은 고아원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올 때마다 그 고아원을 방문하시는데요. 전에 오셨을 땐 천대의 자전거를 기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원을 가신다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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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아원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말을 잘 듣는 어린이만 좋아하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하는 어린이 여러분, 말을 잘 들읍시다. 그러면 성령씨가 또 자전거 한 대를 보내줄지도 몰라요. 성령씨 하면 또 궁금한 게요. 영화고침을 했을 때 큰일 곳이 어깨서 predominates 죠. 내가 아십시오. dymatいきます. Q. 에기 Ừ은, 이어서 옵션 영상을 만들어요. 제 동작의 동작의 동작은? 저는 어떤 동작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정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와 재킷 키스신을 보러 가자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액션을 좋아합니다 액션에 대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액션이나 에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액션과 많은 액션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액션이 없다고요 다른 액션과 달리 피를 토하거나 터지거나 그런 게 없다고요 너희들때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와일랜드가 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97년이 또 새로 밝았는데요. 우리 성령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97년이 우리의 큰 날입니다. 홍콩이 굉장히 큰 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미래 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으시다고요. 계속 홍콩에 머물면서요. 한국에도 자주 오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으시대요. 헐리우드에서 손바닥을 찍을 때 한글로 사인을 하셨대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다 쓰셨대요. 언제 한 번 가면 꼭 같이 볼게요. 오늘 저희 시네마특급에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이스가이의 흥행을 잘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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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